제주 서귀포에 있는 노블피아 호텔입니다. 주변에 이중섭거리 서귀포 메일올레시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있지만 거의 만차라고 합니다. 한쪽은 노블피아 다른쪽은 퍼스트 70호텔이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1층에 CU 편의점 퍼스트 70호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호텔 두 곳이 같이 있고 조식은 다른 곳을 이용합니다. 디럭스 트윈룸으로 더블침대 싱글침대 1개씩 있는 방입니다. 5만원 전후로 저렴하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습니다. 작은 욕조가 있고 화장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건거리가 세면대 밑에만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호텔 앞 식당 상요원 할인권을 줍니다. 조명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스위치도 익숙지 않습니다. 초점에 주문이атель lived in the restaurant. 성형은 구독자에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성형은 구독자에게는 배가 행복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욕조가 있어서 전망을 받습니다. 승희가 혼자서 주kke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고마움배는 끊어져서 나이기 때문에 저녁으로 간단히 먹을거 사와봅니다 땅콩은 안들어있고 땅콩모양이라 땅콩만두입니다 옥상 하늘공원에 올라가 봅니다 한라산이 보이고 일몰도 잘 보입니다 방에서 일출도 보입니다 호텔앞 바다어멍 식당에 조식 먹으러 가봅니다 단품 메뉴로 전날 호텔프론트에서 예약하면 3,000원 할인해주고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이용합니다 6가지 메뉴가 있고 북엇국 만원 전복 해물 뚝배기 13,000원입니다 정도는 연사로 된다 도착하러 나나